아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다시 또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2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2등 하시면 하십시오 번호가 12 14 19 34 30에 40 14 20 27 30 30에 39 10번 14번 17번 25번 30분 41번 1번 23번 35번 30분 41번 43번 4 4번 11번 19번 28번 30번 32번 되겠습니다 2호수가 보니까 12가 있고 23번 진짜 쉽지 않다 12 13번 이렇게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참고로 어 3번 때가 이쪽 30번 때가 이게 30번 때 하고 40번 때 계속 약기 보내고 나오니까 이번에도 흐름대로 약기 보내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스타트 공부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예 예